근데 저는 막히는 도로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? 기현이 조심하라 아 드립을 준비해 오신 건가요? 아니 이거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는 그런 아 저 이거 뭐라고 하셨지? 아 기현이 조심? 제가 팬비팅 같은 거 하면 여러분 지금 집에 갈 때 춥죠? 감기 조심? 아니에요 오늘 잘 때 귀신 무섭죠? 귀신 조심? 아니에요 기현이 조심 아 본인 조심? 애써 박수 치지 마세요 써먹어도 돼 그럼요 기현이가 너무 치명적이긴 한데 콘서트에서 한번 해야겠다 미국에서 이걸 들을 줄 몰랐네 야 문아 너 사회생활 잘한다 웅씨 어떻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? 저 보내주시는 거예요? 그럼요 제품 많다 네이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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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사비로 아 사비로요? 사비로는 제가 또 얻어먹기 좀 그런데 창균이 형한테 제가 사달라고 하겠습니다 나 가만히 있었는데 사비에르헨데스라도 달라고 하세요 뭐라고 아 넘어갈게 이야 진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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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